오늘 편의점 갈껀데 누구랑 갈까? 음... 그래 너랑 가자 뭐 입고 갈꺼야? 음... 맘에 들어! 너 누구랑 갈까? 너랑 가자 너는 이거 입어봐 어 이거 마음에 들어 마지막 한명은 누구랑 갈래? 너가 갈래? 너도 같이 가자 너는 이거 한번 입어볼까? 너랑 갈래? 너랑 갈래? 너랑 갈래? 어서오세요 어떤 걸 사갈까? 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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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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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에요? 너랑 갈래? 너랑 갈래? 너랑 갈래? 너랑 갈래? 너랑 갈래? 우와! 정리 다했다 너랑 갈래? 너랑 갈래? 너랑 갈래? 이제 퇴근해야지 이제 퇴근해야지